1억 뷰를 위해서 1억 뷰를 위해서 자 선발 1억 뷰를 위해서 1억 뷰를 위해서 1억 뷰를 위해서 1억 를槍들 2억 뷰를 위해 한 30ST 3억 뷰를 위해서 1억 뷰를 위해서 2억 뷰를 Sergeant Visa'sче 2억 뷰를 해야 될지 그oked Sonic 봄이고 사랑에 빠지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렘을 공감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곡입니다 포인트 안무를 살짝 직접 보여드리려고요 비틀비틀이라는 안무인데요 남자한테 기대서 비틀비틀 옷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비틀비틀 아 난 비틀비틀 근데 연약한 척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반에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좋다고요? 귀가 높으시네요 안녕 여기는 전효성의 두 번째 솔로 앨범 반의 타이틀곡 뮤직드디어 촬영 현상입니다 이곳은 지금 대기실인데요 매우 정신이 없고 선만합니다 저희 안무팀 분들이 지금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갖고 계십니다 저희 안무 단장님이십니다 단장입니다 단장입니다 열심히 돌을 받고 있죠 열심히 돌을 받고 있죠 변성식 때문에 먹고 살고 있어요 세트장으로 가볼까요? 여기가 리세트장인데 저의 방입니다 굉장히 예쁘하죠 주인공 저의 분실인 바비인형입니다 머리 색깔도 저랑 비슷하게 염색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자친구도 있는데 남자친구 어디였지? 아 남자친구가 아직 안 왔어요? 아 남자친구가 아직 안 왔어요?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짜잔 저의 남자친구입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이따봐요 안녕 LAN